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3억 6,679만원에서 3억 9,118만원으로 6.64%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0.39%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큰 폭으로 상승 반전하게 된 거죠. 코로나19 또 여기에 재거축 규제로 아파트의 신규 물량이 예전보다 줄었고요. 여기에다가 각종 규제에 따른 새 부담도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들 관망세를 이어가고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작에서 좋은 부동산 오늘 네트워크 이 시간 통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와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또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채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12월 말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상당히 푸근하게 풀린 날씨인데 하물며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점점 더 냉기가 찼는 듯해서 조금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부동산와 같이 이렇게 좀 확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소식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네트워크 대표님과 함께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독이 위치한 동건물입니다. 소개드리는 사당독 통건물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이 지나는 남성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또한 4호선, 7호선이 지나는 총신대 입구역과도 가까이 있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대표님, 사당독 인구 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인프라가 풍부한데요. 사당독은 남성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학로도 또 대학교도 총신대, 중앙대 또는 충실대 이렇게 대학교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3.1공원이나 또 현충원, 까치산 이렇게 공원의 녹지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사당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당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다양한 개발 호재 소식 때문인데요. 사당독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 신림선 경전철 착공과 진안에 개통한 서리풀터널 호재 등으로 그 가치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와 개발 호재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지역, 동작구 사당동의 통건물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대학교도 많고 배우 수요가 참 풍부한 곳이죠. 사당동 일대를 돌아보도록 할 텐데 사당동의 통건물 먼저 개요정보부터 알아보죠. 사당동의 지금 현재 남성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가는 통건물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서리풀터널로 인해서 상당히 주변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역에서 도보로 5분입니다. 대지 면적은 149제곱미터이면서 연면적이 430제곱입니다. 층수는 1층의 상가를 통해서 총 6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 상가 2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원룸과 1.5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 6층에는 주인세대로 인해서 복층으로 되어 있는 통건물입니다. 중공은 2020년도죠. 금년 지난달에 11월 말에 중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35억입니다. 그럼 6층짜리 건물의 건물 특징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11월 달에 중공이 나서 굉장히 새롭게 지금 현재 아주 따끈따끈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층에 이렇게 상가와 꼭대기층 6층까지의 주택까지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는 월세를 받고 6층에서 살림을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통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건물이기도 하지만 주인세대는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복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적이 길이가 짧아서 굉장히 이렇게 걷기가 좀 불편할 정도인데 여기는 사람이 1m 70이 넘는 분도 충분하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복층을 했고 또 6층 같은 경우는 투룸과 지금 현재 화장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4인 가족이 충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수 30평이 넘는 그런 평형이고요. 원룸과 일정 오름에 대한 부분도 완전 풀옵션입니다. 에어컨에서부터 세탁기, 냉장고 또 가스레인지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세대 세대마다 다 모든 게 다 구성에 갖춰져 있고 또 나름대로의 면적이 있어서 또 여기서 사용하시는 데도 편리하다라고 보시면서 6층까지 있는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부분도 13인승이 넘는 그런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한 새 건물 기다리시는 분들 어서 오시죠. 1층부터 6층까지 올라갑니다. 구성도 상당히 다채로운데요. 1층에 상가부터 해서 원룸, 1.5룸 거기다가 끝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주인세대가 직접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까지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그 부분이 기대가 되고요. 자, 여기 또 배우스 요다가 많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층짜리가 사람으로 가득 차는 그림이 벌써부터 좀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 통금을 입지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 여건과 함께 또 개발 호재 좀 알아볼까요? 네, 입지는 7호선입니다. 7호선은 강남선이지요. 지금 여기서 남성역에서 이수역을 통해서 바로 고속터미를 통해서 논현까지 가는 강남선입니다. 거의 전철을 타시면 내정거장이기 때문에 항정거장의 2분을 관통하면 10분 내에 강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또 여기는 7호선이라는 부분은 부천에서부터 의정부까지 통과하는 7호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수역에서는 4호선을 탈 수가 있고 또 여기서 2호선에서 2호선, 사당역에서는 2호선, 4호선, 트리플 역세로도 가능하고요. 또 이수역에서 밑으로 가면 9호선까지 반포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사통팔달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고 동서남북, 강남이라든가 또 내지는 강북이라든가 강서라든가 강동 어디든지 다 전철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철역에서 약 5분에서 6분 거리에 있는 통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주변에는 이렇게 학군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 분한테도 충분하게 만족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대학교에 대한 부분도 바로 앞에 총신대가 있습니다. 또 조금 가면 또 숭실대가 있고 옆에서 또 보면 중앙대학교 이렇게 학교, 대학교로도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수여라는 부분은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수여가 넘치는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남성역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조금 나가면 백화점 또 내지는 운동장 또 내지는 여기에 공원 이렇게 모든 부분이 마트 다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멀리 가지 않아도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백화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마트,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또 대학교 주변에도 이렇게 많은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녹지에 대한 부분, 생활권에 대한 부분도 만족도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입지 요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입지가 좋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일단 지하철역에서 가깝습니다. 남성역에서 가깝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남성역뿐만이 아니에요. 이수역, 사당역 이렇게 교통의 요지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는 겁니다. 유동인구도 많을 뿐더러 사실 여기는 근처에 대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 열댓 명 이런 거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그 이상의 인구가 확보되어 있는 곳. 그러니까 이 동네를 찾아다닌다는 거죠. 자, 이런 학군 수요도 풍부한 곳이 바로 이 동네인데 여기에 개발 호재까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호재 이야기 좀 더 들어볼까요? 네, 개발 호재는 이미 우리가 알고 알다시피 서리풀 터널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주변이 아주 바뀌어졌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졌고 주변의 모든 부분이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이 서리풀 터널은 지금 현재 서초역에서부터 방배까지 지금 논스톱으로 오게 되는데 이 서리풀이 개통되기 전에는 이렇게 쭉 돌아서 다녔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까지 교통체증이 충분하게 힘들었던 부분인 건데 개통으로 인해서 5분 내에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장점으로 변했습니다. 해서 서리풀 터널에서 이수역을 해서 바로 남성역까지 오는데 10분이면 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교통망이고요. 또 이렇게 개발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또 남성역이나 이수역이나 또는 이렇게 많은 개발도 있습니다만 큰 주목을 찾다라고 하면 사당역에 이렇게 지금 사당복합 한승센터가 지금 들어갑니다. 지하구층에서부터 지상 100m에 달하는 높이에 달하는 건물들이 5개 동이 들어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한승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의 백화점이라든가 여기에 오피스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여기에 달하는 직장하시는 분들이나 유동인구들이나 사당역에는 이미 지금 20만 인구가 넘는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교통량만 해도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20만 대가 넘는 이렇게 교통량들이 있습니다. 하서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지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교통복합한승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인해서 많은 호재로서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현재 교통망입니다. 전철망인데 전철하고 같이 엮여지는 경전철입니다. 이 경전철에 대한 것은 3개 노선이 되는데 첫째는 서울대학교를 정문으로 직점으로 해서 지금 가는 부분인 건데 3개 노선이 지금 신림선이라든가 난곡선이라든가 서부선이라든가 이렇게 3개의 경전철이 지금 노선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몇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중공과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난곡선이 아닌 서부선에서는 신림선은 2022년도에 중공 예정에 있고 두 번째 서부선, 세 번째 난곡선으로 인해서 세 단계로 인해서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교통망에 대한 부분은 더 충분하게 편리에 인해서 좋은 교통망이 한층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이 화제가 됐던 호재죠. 서리풀터널은 이미 개통이 됐죠. 여기에다가 사당의 복합환승센터, 정말 스케일이 있는 호재입니다. 그리고 서부선, 신림선, 난곡선 계속해서 개통이 되니까 앞으로 호재들 기대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사당동의 통건물,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은 지금 통건물인데 지금 현재 여기가 1층에서부터 6층까지 있습니다. 1층은 상가고 2층에서부터 5층까지는 원룸과 1.5룸, 6층에는 주인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모두 복층까지 계산하면 7층인데 건물은 6층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지금 매매가가 35억이라고 하면 예상 임대보증금을 약 16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전세와 월세 이렇게 해서 월 지금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월세금은 750만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대출금액은 약 11억, 10억에서 11억을 예상을 하면 실투자금액은 8억입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주인세대까지 거주를 한다고 하면 12억이면 거주를 할 수 있고 투자금액은 8억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통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두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재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성북구 성북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은 바로 4호선 한성대 입구역으로 여기까지는 걸어서 약 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의 주택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성북동의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고요? 네, 성북동은 지금 성북동 인근에 성북세무서라든가 또 내지는 구청이라든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생활 편의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공원이나 또 내지는 예술의 문화예술 이벤트가 많은 그런 대학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내지는 실거주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성북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북동은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서울과학고, 서울국제고등학교, 성신여대, 고려대, 성경관대 등 우수한 학군이 인접해 있어 학군 수요는 물론 학교 종사자 수요도 기대되는 성북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북구에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차 산업의 중심지가 될 서울 바이오 허브의 조성, 지역균형발전이 기대되는 강북 횡단선의 추진 등으로 이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물론 미래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금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청사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도 많은 곳인데 성북동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성북구, 성북동의 다세대 주택 어떤 곳인지 개요정보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대표님? 네, 성북구, 성북동은 주변에 인프라가 굉장히 고급 주택들로 밀집되어 있죠. 또 대사관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가 주거환경으로서 굉장히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주거환경입니다. 성북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4호선 한성대역에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도보로 한 6분 정도이고요. 전역면적이 29.99이면서 실상면적이 51.71입니다. 해서 15.5평에 달하는 아주 큰 다세대의 투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고 거실, 화장실 구조되어 있습니다. 풀옵션이고요. 중공은 2021년도 4월달이죠. 내년도 4월달에 중공 예정이어서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3억 8천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거 조감도인데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고 1층서부터는 주거환경으로 주거로 되어 있는데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 층당 4세대이면서 엘리베이터가 13인승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하게 4층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가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15.5평에 달하는 투룸에 지금 달하는 다세대이다 보니까 나름 투룸 다세대치고 상당히 넓거든요. 아마도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한평만 더 있으면 3룸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실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거실에 붙어있는 주방이라든가 수납공간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룸에 대한 부분도 투룸입니다. 이 투룸이 안방과 작은 방을 놓고 본다면 안방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 11자에 달하는 룸이 될 거고 작은 방에 대한 부분도 10자에 달하는 그런 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룸이 크다라고 보면서 다형도실에 대한 부분도 아주 면적이 넓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제 오늘부로 동지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죠. 4층짜리 건물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투룸 주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신축으로 지어지는 투룸을 둘러보신 분들은 많이 공감이 되실 텐데 한 12평? 그 남짓한 다소 엽소한 느낌의 투룸 주택도 요즘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5평이 넘어가는 아주 넉넉한 면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지와 호재도 더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입지와 호재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성복동이라고 하면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교통편으로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빠르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성복동입니다. 성복동은 지금 현재 4호선을 닿고 있죠. 4호선에 지금 현재 한성대역에서 도보로 한 6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는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게 모든 게 마을버스를 타지 않아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여기에 달하는 구역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을 인해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궈져 있는 주택 아파트이죠. 성복 1구역 내에 들어있는 지금 현재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있는 성복동에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망으로도 인해도 상당히 편리하지만 자동차로 인해서도 시내 접근이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강남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만 학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주변이 굉장히 확장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학군에 대한 부분은 1등급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강남이 생기기 전에 8학군이라는 부분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강북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전했던 학교들이 지금 강북에 강남 쪽으로 온 게 거의 다 경기라든가 휴문이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다 이렇게 강북에 있었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있고요. 홍익고등학교가 있고 동구여상이 있으면서 여기 또 해아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으로 따니자면 여기에 또 많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성경관대학이 바로 옆에 있고요. 한정대학이 있고 성신대학이 있고 또 여기 경원대학이 있으면서 또 옆에 보면 서울대학교라든가 마로니의 방통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충분하게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데는 그야말로 걱정 없이 모든 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병원에 대한 부분도 바로 한정거장만 오면 우리가 서울대학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따져도 거의 한 6,400명 정도가 되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 옆에 대학병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학병만이 아니라 안암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병원이죠. 이라든가 삼성병원이라든가 실입대 병원이라든가 이렇게 대학병원으로도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여기 보면 우리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대형마트라든가 또 전통시장이라든가도 거의 한정거장, 두정거장, 세정거장이면 모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부분은 명동을 만날 수 있고 또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종로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광장시장이죠. 또 동대문에 대한 우리가 전통에 대한 의료관광이라든가 또 내지는 DDP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은 창의라든가 패션이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동대문에서부터 우리가 서울역까지 충분하게 버스로나 전철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이라든가 또 내지는 앞으로의 개선돼서 충분하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북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북동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해서도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이제는 개발 호재라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성북동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공공재개발 중에서 동의율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또 지금 현재 마지막 건물이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의 지금 현재 건축물이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 동북선 경전철이 또 하나 추가되면 전철망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게 어디든지 다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2호선, 1호선 또 내지는 6호선, 여기에 또는 4호선 이런 부분들로 다 이뤄진다고 했었을 때 4통, 8달 어디든지 다 우리가 1시간 내 모든 것을 다 닿을 수 있고요. 또 전철은 이거 우리가 동북선 경전철만 가는 곳이 아니라 강북행단선이라고 하죠. 이 강북행단선은 우리가 청량리에서부터 목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어디든지 간다면 나와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1시간입니다만 이 강북행단선이 들어가면 어제 30분이면 다 닿을 수 있게끔 강북행단선이 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5호선, 9호선 또 내지는 여기에 대한 면목선, 4호선, 또 우회선 경전철까지 가죠. 서부선에 대한 부분이죠. 서울대까지 2호선 달하는 부분, 못동선, 신림선, 남곡선 이런 경전철까지 다 닿을 수 있게끔 지금 강북행단선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를 본다면 지금 현재 동선이죠. 성북동에는 지금 대화동, 우리가 대학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의 생활권에 대한 부분은 성북동이 이마만큼 앞으로의 많은 창작 문화에 대한 부분인 건데 마로니에 공원에 우리 보면 문화센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게 연결이 돼서 한성대 앞에 창작 문화센터가 지금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립하고 있는 그 옆에 조금 공간을 빼놓고 그 다음부터는 성북 1구역이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남산에서부터 오는 등선 도버로 되어 있는 그것까지 연결이 돼서 지금 현재 동대문까지 연결된다고 봤었을 때 관광이로나 또 내지는 문화로나 이 부분들도 또 뜨겁게 우리가 많은 관광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또 이렇게 지금 성북 1구역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업무지구에서 지금 현재 안국동이라든가 또 내지는 종로라든가 시청이라든가 또 광화문에 업무지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해도 거의 100만 인구가 되거든요. 또 동대문에서 유동인구가 왔다 갔다 상인들만 따져도 여기도 거의 한 20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의 개발 호재를 본다고 하면 이렇게 홍름바이오글러스터입니다. 이 홍름바이오글러스터라는 이 부분은 명문 대학도 많고 명문에 우리가 지금 병원들도 있다 보니까 그 박사님들의 단합을 해서 지금 홍름바이오글러스터가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격차가 올라갈 것이고 카이스트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고려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또 많은 박사님들로 인해서 여기에 주목을 한다면 또 새롭게 업무에 진행하시는 분들 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만큼 또 인구는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성북 1구역이 상당히 뜨겁게 읽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몇 번에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멸만 남지 않았지만 재개발이라는 사항이 이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구역 지정이 돼서 움직여졌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가 다세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가치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가에 거의 1억에서 1억 5천들이 많이 올라있는 상태이거든요. 지금 여기 분양가로 그냥 우리가 분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앞으로 가치는 충분하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여기 1구역이 작지가 않습니다. 15개 동에 지금 1777세대를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토지 현황이 거의 한 대 889지만 세대 수는 한 13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임대 아파트가 들어갔었을 때 지금 공공으로 인해서 임대 아파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30에서 50%가 더 용적률이 높아진다고 하면 더 큰 단지가 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북 1구역은 미래가치가 충분하게 높은 가치가 있는 수익성을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네트워크에서 설명을 위해서 어디 호재 같지도 않은 호재 억지로 끌어져붙이는 거 없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성북의 재개발 이야기 그리고 강북 횡단선 이렇게 누구나 알만한 호재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성북동 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호재라는 사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북구 성북동의 주택 이제는 가격까지 그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예상 매매가가 3억 8천입니다. 근데 3억 8천에 전세가가 2억 7천을 예상을 해서 1억 1천만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월세는 2천에 100미인데 대출 금액을 1억 6천 원을 보면 7투자금은 2억입니다만 지금 현재 3억 8천에 지금 분양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서 투자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북구 성북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보죠.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가에 위치한 오피셀입니다. 이곳은 영등포동에 위치한 1호선 영등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릴 오피셀은 영등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단위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이곳이 여의도와 아주 가깝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금융중심지인 여의도는요. 지금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여의도에는 지금 현재 금융이라든가 정치라든가 IT라든가 이렇게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상당히 넘쳐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이 오피셀에 대한 경우도 우리가 지하철 경우도 1호선을 타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보로나 또는 자전거로나 출퇴근이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는 여의도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영등포 오피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셀은 영등포의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영등포공원, 여의도, 색강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등포는 2030 서울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등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윈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등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호재들의 수혜지역이자 서남북권의 중심지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셀입니다. 서울의 수많은 구 중에서도, 서울 기본계획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는 곳이 바로 영등포입니다. 영등포역 일대로 가볼 텐데요.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의 오피셀. 대표님 먼저 개요정보부터 알려주시죠. 네, 영등포 3가 오피셀입니다. 영등포라고 하면 2030 도심 3도심에 지금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지금 1호선입니다. 1호선에서 영등포역에서 완전히 도보로 1분이기 때문에 초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면적은 지금 전역면적이 17.14이면서 실사의 면적이 28.11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있으면서 도시지역의 일반 상업지역 내에 있습니다. 영등포에서 일반 상업지역이 그리 크지 않고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공은 2020년도, 금년도죠. 7월 말쯤에서 지금 현재 중공이 완료가 돼서 208세대에 달하는 부분이 거의 한 80%가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달하는 여기에 에레베이터와 풀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갈 수 있게끔 원룸에 생활할 수 있고요. 매매가는 1억 9,900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건물의 특징도 알아보도록 하죠.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초초역세권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그 건물이 지금 D긋자로 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3대로 움직입니다. 이 엘리베이터의 3대도 거의 한 15인승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고속화가 되어 있어서 208세대에 달하는 세대입니다만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빠른 고속으로 엘리베이터가 갖춰져 있는 그런 편리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룸인데 모두 208세대가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층에 대한 부분은 복층으로 되어 있지만 복층은 다 나아가서 없고 원룸인데 지금 80%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해서 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리하게 모든 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수납공간입니다. 우리가 원룸이라고 하면 수납공간 조금 놓고 지저분한 짐을 우리가 외부에다 바깥에다 내놓으면 지저분하지만 수납공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반은 잘라서 주방으로 쓰고 반은 우리가 책상이나 책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옷장도 세 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옷장도 놓을 수 있게끔 큰 옷도 길이를 놓을 수 있게끔 큰 옷장 따지고 보면 네 칸에 지금 옷장이 있고요. 신발장도 세 칸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여기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풀옵션에 대한 부분은 에어컨이라든가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인덕션이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화장실의 비대까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화장실도 이렇게 샤워의 칸이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어서 샤워를 해도 바깥으로 튀지 않게끔 아주 깔끔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아주 깨끗하게 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 13층까지 영두포 일대에서 바로 보일 것 같아요. 높게 좀 올라간 건물인데요. 올해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주 깔끔한 모습 그리고 옵션들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금 사람들도 많이 좀 들어차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오피스텔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입지와 호재는 또 얼마나 훌륭한지 기대가 됩니다. 입지와 호재도 자세히 풀어주시죠. 입지는 영등포역에서 지금 현재 도보로 1분이라고 했거든요. 이 영등포역에는 KTX라든가 또 내지는 전철이라든가 KTX 말고 우리가 무궁하우라든가 세마우로도 다 지나가죠. 전국 어디서나 다 어디를 다 갈 수 있는 영등포역입니다. 또 1호선은 우리가 급행과 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을 타고도 우리가 경기권에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시내를 서울 중심으로 온다 하면 바로 신길역에서 지금 현재 영등포 5호선을 탈 수 있고요. 또 영등포시장역에 가면 5호선이 있습니다. 그 도보로도 충분하게 가능하거든요. 영등포역에서 5호선을 타고 또 내지는 2호선 타고 4동 8달 어디든지 전철망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자동차를 이용한다고 하면 올림픽도로라든가 강변북로라든가 타고서 우리가 고속도로 진입하는 데도 빠르고 서양 고속도로를 타는 데도 진입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시내 중심에, 시내 중심 가는 데도 우리가 마포대교 지나면 바로 또 서울시청까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시내에서 들어오는 데도 빠르고 강남에서 오는 데도 빠르고 여의도에서는 바로 도보로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또 나가면 식길동이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부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접근이 빠르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영등포의 인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주거 환경도 좋고 이제는 깨끗해졌고 많이 개발로 인해서 깨끗해졌는데 학군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죠. 인구가 얼마만큼 사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라든가 주거 환경이 얼마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학교에 지금 현재 숫자가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등포에는 원래 대학이 없었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금만 나가면 다 이렇게 대학교도 갈 수 있게끔 교통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학군에 대한 부분도 밀집이 되어 있어서 도보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는 지금 현재 영등포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는 여의도를 생각하게 되죠. 녹지공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색강을 통해서 또 내지는 한강을 통해서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여의도 색강이라든가 우리가 강을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인 건데 여의도 공원에 가면 공원을 우리가 거닐 수도 있고 한 바퀴 돌면 거기가 2.5km입니다. 여의도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봄, 가을로 마라톤도 많이 합니다만 여의도 공원 한 바퀴 도는데 2.5km거든요. 네 바퀴만 돌면 10km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돌 수 있게끔 마라톤을 할 수 있게끔 다 갖춰져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공원에서도 즐길 수 있고 산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바로 곁에 있다라는 장점이고요. 또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나오면 그야말로 그냥 걸쳐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옆에만 가면 백화점 2개가 있습니다. 백화점 2개가 있어서 얼마든지 쇼핑할 수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또 조금 나가면 우리가 도보로도 재래시장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생활에 대한 부분은 진짜 이렇게 좋은 데서 그야말로 이렇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에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젊은 층에 지금 현재 원룸에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무료가 그 주변에서 근무하시는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는 마트라든가 하시는 분이나 또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업무 하시는 금융타운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영등포는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뉴타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지역으로 인해서 1-4까지 지금 이뤄졌습니다. 1-4, 1-13, 14까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입주한 곳이 있고 아파트 지역 고층으로 인해서 입장 곳이 있고 관리처분 된 곳이 있고 조합 설립된 곳이 있고 지금 차차차차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후가 됐던 영등포 또 영등포 시장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조금 혐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졌고 앞으로도 바뀔 것이고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영등포 역세권에 또 하나의 지금 현재 발표가 됐죠. 영등포 도심에 바로 롯데백화점이죠. 영등포역에서는 아니면 롯데백화점인데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 지금 발표가 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영등포역 주변에는 또 하나 또 획을 그릴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거의 보면 7개의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갑니다. 층수는 45층짜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마어마하죠. 바로 그 옆에는 롯데백화점, 바로 그 뒤에는 신세계백화점, 바로 옆에는 타임스케어. 이렇게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바로 옆에 오피스테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현재 제저분한 그런 거였다면 앞으로 5년 내에 금방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인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영등포에도 또 이렇게 문화회관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레동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의 한 2천석이 될 수 있게끔 문화회관이 들어오는데 이걸로 하면 거기에 많은 지금 현재 유동인구라든가 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 편의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여기에 영등포의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신안산선이거든요. 이 신안산선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철이 들어가는데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고 개통을 지금 현재 막바지에 놓고 있다면 첫 번째는 여의도역이고 두 번째는 서울역까지 가는데 여의도까지 올 때 지금 현재 오는 부분이 영등포 역대도 지금 현재 승차를 한다면 거의 1시간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환승환승 해사했던 부분들이 30분 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교통의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영등포에 또 이렇게 재개발도 있지만 고가죠. 고가 철로가 지금 현재 고가가 지금 여기가 철거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복 8차선으로 예상이 된다면 주변 환경이 좋아지겠죠. 맨 마지막으로 고가 철거한 곳이 아마도 약수동이죠. 약수동에 지금 고가 철도가 지금 철거가 돼서 굉장히 깨끗한 동네가 됐고 가치도 그만큼 수익도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도 철거된다면 또 하나의 또 가치가 올라가고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교통방향에 대한 부분도 서부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지하와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하 지금 서부간선도로가 지하와 성산대계에서부터 금천구청까지 가면 공사하기 때문에 더 밀리고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도 밀렸습니다. 1시간 이상을 걸렸는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20분이면 금천구청까지도 닿을 수 있으면서 또 하나는 여의도죠. 국회의사당에서부터 신월아이시까지 가는 부분도 상당히 교청책정 때문에 힘듭니다. 진입하기가. 하지만 지하로에서 4차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또한 2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교통망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지금 주 이슈가 돼서 호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두포동 3가의 오피스텔을 현재 만나보고 계십니다. 영두포에 대한 정보들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오피스텔은 일단은 영두포역에서 정말 초역사권이죠.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어서요. 그만큼 가까운 위치에 아주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고 2030 서울플랜의 3대 도심으로 꼽힌 영두포이기 때문에 영두포 역사권부터 해서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좀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영두포동 3가의 오피스텔 그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영두포 3가지요. 상업지역 내에 들어 있습니다. 모두 3대가 208세대, 이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13층까지 있습니다. 208세대라는 부분은 상당히 크고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9,900입니다. 1억 9천에서 1억 9,900이고요. 이 부분이 전세가 지금 현재 1억 7천입니다. 월세는 1,065만 원으로 형성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80%가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 투자 금액이 지금 현재 전세로 놓을 경우에는 2,900만 원이고요. 월세 시에는 대출 금액이 나름 60에서 70%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 투자 금액은 한 4,9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영두포구 영두포동 3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이렇게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덩목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 드리는 평택시 현덕면 덩목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단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항의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은 화양지구와 인접해 서평택 개발 트라이앵글의 핵심 입지에 위치했다 할 수 있는데요. 대표님, 다양한 지구가 위치한 이곳에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안중역은 2022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안중역이 여기에 개통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포순과 평택 간의 또 그 척도가 교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 접근성까지 거의 여의도까지는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안중역의 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이전으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평택항 주변의 주요 개발 사업들이 차례차례 본격화되면서 평택으로 인구 유입은 물론 그 미래 가치를 더욱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규모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평택시 현당면 덕목리의 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개발 호재들 너무 많습니다.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곳이죠. 경기도 평택시로 이번에는 와봤는데요. 현덕면 덕목리의 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개요는 현덕면 덕목리입니다. 이 덕목리라고 하는 이 토지의 위치는 강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강을 바라볼 수 있고 미군기지를 바라볼 수 있는 덕목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경보고속도로 오성IC 쪽으로 해서 인접합니다. 그 줄기에는 거기가 강을 끼고 있어서 강변 따라서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면적이 646제곱미터이면서 지목이 전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면서 매매가는 2억 4천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덕목리의 토지, 토지 특징도 잠깐 알아볼까요? 네, 이 주변이 지금 현재 거의 강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카페라든가 또 내지는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필지가 200평에 달하는 필지이긴 합니다만 충분하게 카페를 질 수 있고 또 하나는 강을 바라보면서 조망이 좋다라는 겁니다. 평택 국제 도로가 새롭게 낫기 때문에 그 도로를 건너면 바로 평택의 미군기지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요. 원래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쪽에는 토지값이 상당히 높아지는 게 특징이라고 보고 요즘에 토지로 또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해서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거는 여기가 세금이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전원 주택에 들어가지 않고 또 매매가에 의해서 세금 내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에 의해서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은 세금이라는 장점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 토지에 뭘 할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변에 강이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카페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평택의 토지라는 것 자체가 평택에는 앞으로 기대할 만한 소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입지와 호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입지는 우리가 평택을 접근한다고 하면 양자이시를 통해서 가거나 또는 이제는 우리가 강명으로 통해서 가는데 서양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우리가 경보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보고속도로를 타고서 가다가 오성IC에서 내리면 강변을 끼고서 쭉 가서 덕목리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서양고속도로가 제2서양고속도로까지 좀 들어가고요. 또 여기에 지금 평택은 거미망처럼 교통망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전철이라든가 또 내지는 복선 전철이라든가 또 내지는 KTX라든가 SRT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거의 한 11개 정도의 철도망이 들어가고 자동차의 고속도로 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한 15개의 도로가 지금 교통망이 된다고 보시면 앞으로의 개발 호재가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평택에는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들이 많이 이렇게 구성돼서 들어오고 있죠. 일반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도로망 것처럼 되는 건데 이곳에 처음 이슈를 한다고 하면 평택은 관광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덕지구를 관광지구로 주를 지금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덕지구 내에는 토지거래 제한구역이 돼 있어서 지금 거래가 되지 않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평택의 포승국가산업단지라든가 또 내지는 화양지구라든가 현덕지구라든가 평택항이라든가 안중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배우항만 단지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함에 또 내지는 일반 산업단지도 들어오면서 또 내지는 안중역의 게이트로 인한 물류 이동으로 인한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토지가 하루가 하루가 틀리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은 10월 30일자에 화양지구가 도시개발 사업으로서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기공식을 했죠. 이 화양지구가 지금 84만평인데 거의 여의도하고 면적이 비슷한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메모드급 신도시가 됩니다. 이 신도시가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지금 고덕지구 내에 고덕지구가 지금 580만평이 개발이 돼서 그 안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여기에 화양지구 도시개발 84만평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는 2만 세대가 들어가면서 학교가 8개가 들어가고 백화점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안에 있는 지금 토지들을 보상을 받고 또 내지는 환지 방식으로서 옆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평택의 토지는 바로 어디가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또 하나의 지금 현재 항만입니다. 이 항만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 매립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64개의 부두가 있습니다. 이 64개의 부두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2040년도까지 17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각차가 우리 트럭이죠. 트럭이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 완공의 1단계 예정이고 2단계, 3단계로 들어가면서 거의 81개의 부두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평택항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라든가 관광지구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물동량 이동으로 보면 컨테이너라는 부분이 우리가 전국에서 4위를 하고 있고요. 평택이. 자동차의 물류 이동은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여객이죠. 사람 이동하는 거는 3위가 되어 있는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평택은 주요 산업으로 인해서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앞으로의 지금 현재 평택은 주와 부도심과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2025년도와 2035년도에 도심과 부도심으로 나누어진다면 지금은 많은 분포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개발 행위로 인해서 앞으로 뜨겁게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지금 현재 안중 쪽에 안중역이 들어온다고 하면 안중역에 거의 한 14개의 게이트가 들어오는데 이걸로 인해서도 많은 유동인구 또 많은 주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안중역은 서울역보다 더 큰 2만 5천평 부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위치한 이번에는 토지를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알아볼 텐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격은 지금 덕목리입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매매가가 지금 현재 2억 4천인데 평당 120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지금 50에서 60% 놓고 난다면 한 1억 4천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투자 금액은 1억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위치한 토지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는 이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지는 걸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는데요. www.알토마토.com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